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종일 정상회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3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답답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정치권 소식 특히 국회 상황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서장, SBS 정치부의 최고웅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고웅 기자, 어젯밤 협상 과정 다 지켜봤죠? 네, 밤 늦게까지 국회에 있었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 이렇게 선언이 됐나요? 결렬될 거라는 얘기는 한 저녁 8시 좀 넘어가면서 나왔거든요. 최종 결렬 선언은 밤 10시쯤 돼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결렬이다 이렇게 기재들한테 통지가 왔었어요. 결렬됐다고 통지가 왔다, 결렬됐다고 통지한 다음에 각 정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했죠?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랑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리한 조건을 얘기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서로 탓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자면서 농성을 한 건가요? 네,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르는 장시간 마라톤 의총을 통해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어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침략을 깔고 잤습니다. 그러면 어제 협상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결렬이 되는지. 드롭힌 사건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렸는데 왜 협상이 결렬됐는지. 이제 특검과 추경을 같이 하는 데까지는 이제 여야가 의견이 많이 절충이 돼서 접점을 찾았는데요. 이제 이 특검을 언제 처리할 거냐 그리고 특검 대상, 범위,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놓고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접점이 있어서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 결렬된 이유를 지금 최공 기자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취재 기자들이 보기에 저 의견 차이가 정말로 국민들이 국회 정상화 바라고 또 국회 입장에서도 지금 지방자치선거에 나가야 할 의원들의 사직서, 의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둘 정도로 중요한 의견 차이였나요? 사실 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이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처리를 하자고 한국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특검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더 협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특검 법안을 언제 처리하느냐가 그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25일을 얘기했었고 한국당은 즉시 처리를 주장하다가 14일을 마지노선으로 협상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14일에 하면 그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특검이 돌입을 하면서 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국당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최대한 양보해도 21일이다. 그러면 특검이 출발해서 지선에 영향을 주의가 좀 더 딜레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늦추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최곤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보통 법안이 처리되고 나서 20일 정도는 특별검사 임명하고 또 특별검사가 수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20일 정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고요. 두 분께는 여야 어제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이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두 분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일자 재조정,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 명시는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기 원내 지도부로 넘겨서 이 정도면 여당으로서 오로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 조작, 또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찰과 검찰도 당연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최고은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여당과 야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김우석 부서장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보통 협상이 결렬됐다. 여와 야는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고 늘 주장했는데 김우석 부서장 보기에는 어느 쪽 책임이 더 커 보입니까? 저는 어차피 보수 패널이니까 지금 뭐 여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입장보다도 지금 국정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이,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당이 더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원식 대표 얘기하면 야당에게도 떠넘기지만 결국은 다음의 원내대표에게 떠넘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책임 있게 임기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도 우 대표가 재량이 있다면, 재량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재량이 있다면 보다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좀 그다음 차기 원내지도부에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부사장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협상 연련에. 우리 암우석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어쨌든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더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떠넘기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레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 특검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법을, 특검법을 만들어서 내용과 그다음에 수사 범위와 시기와 그다음에 사람까지 정하는 게 특검법인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이야기해서 다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정말 월권이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로 미루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김경수 의원 연루설과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김경수 의원 연루설에 대한 부분들은 김경수 의원도 이야기했고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수사 대상,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쟁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시기의 문제였던 거 아니냐, 동시 처리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비토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기를 했고 야당의 합의에 의한 특검 2명을 올려주면 대통령이 선정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들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양보를 했고 했었으면 이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좁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그걸 결국은 못 좁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공 기자, 오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우리 원정민 기자가 주요 뉴스에서 전한 이야기를 보면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조금 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노회찬 의원이 지금 민주평화교섭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로 경공모와 어떤 연루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경찰 수사에서 USB를 뒤졌는데 거기서 경공모 회원들이 돈을 모금을 했고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가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수사상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궤를 같이 해서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평화정의의원 모임이 이제 궤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밑보인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협상은 계속되는 거죠? 원래는 오늘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공식 협상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한 10분 전쯤 이제 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내용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야3당이 공조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 공식 협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5분 전쯤 지금 기자들이 있는 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전에 의사가 다녀갔을 때 심장 쇼크가 올 수 있고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이 부어 있고 원래 김성태 대표가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단식이 들어가면서 매우 안 좋으니까 지금 당장 병원을 가자. 본인은 끝장단식을 하겠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회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야당은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김경수 의원 경찰 조사 과정, 양무석 이사장님 말씀은 김경수 의원은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내용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든 당당하게 특검이든 더 이상의 것도 나는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여야 협상에 걸림돈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후원금 이 부분은 또 처음 나온 거여서 말이죠. 후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저녁부터 이러한 제보들이 언론사에 뿌려졌고 그리고 오늘 종안신문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2,7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돈을 모았다 지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드루킹이 이야기하고 다녔다 했는데 당시에 수사 결과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기본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맺었던 내용이고요. 김경수 의원 또한 2,7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사실 무거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SB 내용이나 언론 내용을 봐도 김경수, 노회찬에게 돈을 모아주자 해서 모았다 그리고 전달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달에 대한 내용은 드루킹이 평소에 전달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으로부터 직접 또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계속 자유한국당이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뭐냐 하면 김경수 의원의 연루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딱 떨어지거나 큰 한방이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는 측면이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답답하겠지만 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잠시만요, 김우석 부서장님.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 드리고요. 일단 조은열 양무선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진짜 후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일단 모금만 한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 지난번에 출석했을 때 조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부서장님.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진실이 궁금해하니까 경찰이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특검을 거부하면서 명확한 걸 제시를 안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제도 제가 김경수 의원 관훈토론을 할 때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도 특검을 수용했으니까 이제 야당 몫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에 김경수는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고가 없는 거죠. 대상도, 대상도 빠지고 기간도 대선 기간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권력 핵심인 김경수 빠졌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특검 자체가 거의 국민들이 바라기에는 굉장히 부실하고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그런 형식으로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 그걸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하면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법안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걸 미뤄서는 지금 해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지방선거 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특검 거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핵심 쟁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 시기의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깜도 안 되는 사건을 특검하자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시기의 문제인데 계속해서 지금 그 김수석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검법 안에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인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특검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이미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지난 밤에 그렇게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아까 자료, 그래픽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견은 처리 시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어떤 얘기하군요. 예,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처리 시기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전제는 수사 대상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오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었고 실제로 특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실체적인 지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안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해 놓고 시기를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조금 전에 김우석 부서장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양꼬라는 표현을 계속 쓰신 건 조금 걸립니다. 팟 앙금이라고 하든지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최고웅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발언 보면 말이죠. 자유한국당보다 더 세요. 특검 도입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부실 수사는 검찰과 경찰도 특검 조사받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한 발언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중에 협상이 재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에 또 협상 결렬 그 과정에서 일단 민주당 안에 의원들 중 일부는 참담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민들 보기가 참 면목 없다.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렸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의표 의원, 국민들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현 국회의원 모두 불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하자. 전재수 의원도 한 마리 했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전원 사퇴하고 조기 총선에서 새로운 사람들 일하게 하자. 뭐 답답한 마음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정세균 국회의장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한 마디를 한 것 같아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깊이 사과드린다. 예정된 순방은 취소하겠다. 국회의 시급한 현안 처리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말이죠. 일단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나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 혹은 협상 결렬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나온 게 있는지, 최고윤 기자. 의원직 총사퇴 얘기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정진석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어떤 원리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좀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이 좀 다르죠. 이렇게 안 받아주는데 우리가 배수진을 쳐서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고 특검을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나 국회 해산 이런 게 의원들이 보통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당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윤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의원직 총사퇴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이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정치적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협상이 빨리 타결이 돼서 국민들도 좀 안심하고 국회가 뭔가 일을 하는 거나,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당 지역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뭔가 좀 수를 더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수가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39시간이라고 아까 자막에 나오던데 내일까지인 거죠? 네, 내일 저녁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좀 더 양보해서 내일 안에 좀 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4일까지의 일정한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4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4일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11일 모레에 원내대표가 바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말을 통해서 뭔가 여야 간에 있어서의 대타협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특금을 거부했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대폭 자신의 재량에 있어서 최대치의 양보를 하면서 특금 도입을 실질적으로 주장한 입장인데 여기에서 합의를 못 받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뽑히는 원내대표가 훨씬 더 초기에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11일 이후 12일, 13일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김우석 부서장 생각은 어떠세요? 김우석 부서장에 대해서 무슨 합의를 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일정 정도의 타협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법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원내 지도부에 넘겨주는 그런 게 순리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이렇게 떠넘길 게 아니라 뭔가 여당의 지도력을, 지도력을 좀 발휘해서 아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래서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 차기 원내 지도부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직후에 타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김우석 부서장은 내일까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내일까지 우원식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내일까지 타결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국회 상원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민주당 내부의 평가 또 관리하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바른미래당의 평가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유한국이 몰락을 했습니다. 경제가 후퇴를 하고 있고 서민들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최고웅 기자. 다른 이야기도 물론 많이 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느냐, 경제를 통째로 넘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보와 경제중심 정당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려고 애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홍 대표가 있는 사석에서 우리의 선거 우구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 이런 걸로 좀 부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문재인 정부 1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놨는데 이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나오면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에서 일반적인 핵심 의제는 크게 역대 선거를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안보의 문제, 북한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경제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한 문제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해서 표심을 공략하고자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홍준비 대표가 이야기했던 청년 일자리 대란, 그다음에 거리에 실업자가 넘친다, 서민의 몰락, 이 부분은 사실상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해서 만들어냈던 그 결과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수습하는 과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들은 오늘 경제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한다고 해서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도 뻔히 저 내용을 알면서도 현재의 문제를 문재인 정권의 약점들을 치고 갈려고 하다 보니 경제라는 민감한 이슈를 잡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공격하는 게 자기 책임뿐만 아니고 이전 정권에 대한 책임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문제나 서민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는 변화와 호전사항을 못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이슈로는 적합하나 지금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저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무리한 주장이다. 김우석 부서장은 양무석 이사장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현 정부가 내세웠던 게 사실은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모든 정책을 경제 정책을 펴면서 결국 어려워지는 사람, 대기업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몰락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면 야당에서 그런 경고를 했을 때 지금 너무 독선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좀 겸허하지 못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경제 정책이 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외교의 아무리, 외교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경제, 내가 먹고 사는 데 계속 나빠진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능했지만 결국은 국민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것도 뭐 시간이 좀 걸려봐야겠지만 지금같이 경제 정책에서 1년 동안에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도 내가 당장 먹기 힘든데 북한 문제라고 뭐 평가가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먹기 살기 힘들면 결국 전쟁이라도 바라는 일반적인 민심을 생각할 때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뼈아픈 그런 반성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문제가 경제 정책하고 전혀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남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북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건설부터 시작했고 수많은 일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북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대북 문제 또는 외교, 안보 문제로만 치환하는 것, 그것 또한 그 우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시고 김우석 부사장님 같은 분량의 반론 시간 드릴게요. 지금 안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같이 경제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지탱을 못 할 거고 남락말등이 지금같이 계속되고 적파 청산이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 통합이 이를 수 있는 거죠. 이 경제와 국민 통합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보 문제에서라도 결코 성공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의 차이, 의견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거침없이 말하기도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정치인인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 계단, 계단 올라가는 자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또 원래 김성태 원내대표를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홍준표 대표가 원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 뭐 한 마디 했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사시미, 조폭과의 전쟁을 벌이다 보니 사시미 테러도 당해봤다, 석궁 테러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나는 전혀 그런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이게 팩트체크가 될까요? 사시미 테러, 석궁 테러. 사시미 테러는 예전에 그 여운한 씨인가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여운한 씨는 홍준표 대표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있고 홍준표 대표는 일관되게 조폭들로부터 숱한 위협을 받았다. 나는 그래도 검사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은 나는데 석궁은 원래 부장판사 그 사건만 기억나고 홍준표 대표가 석궁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네, 홍 대표가 평소에 말하는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대표님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인정을 합니다. 그때는 잘못 말했다고.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오늘 예의한 것은 나는 그런 테로에는 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사시미 테러, 석궁 테러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세 분 보내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맞아서 저희가 청와대에서도 만든 영상이 있는데 어린이날 관련 영상 또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내가 찍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진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만든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세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